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이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 기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전에 올린 화성화 기초 내용을 보고 오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기타의 명칭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자 기타에 달려있는 줄 이 줄을 한번 볼게요 혹은 현이라고도 하죠 현, 줄, 스트링 뭐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굵은 줄의 이름은 우리는 6번 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얇은 줄의 이름은 5번 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4번, 3번, 2번, 1번 줄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냥 현을 튕겼을 때 나는 소리를 개방현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음은 6번 줄 미 5번 줄 라 4번 줄 레 3번 줄 솔 2번 줄 시 1번 줄 미 입니다 자 여기서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는 두 혹차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왼손으로 잡는 부분을 기타 4기라고 하며 4개 있는 쇳덩이들 이것을 프랫 이라고 합니다 여기 헤드와 가장 가까이 있는 플랫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플랫 이라고 합니다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반음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4개 있는 이 동그라미 녀석들을 이제 포지션 마크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일레이라고 해요 요놈들 요놈들 일레이라고 하고요 포지션 마크는 일레이 위에 있습니다 이 포지션 마크는 일레이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10여간 플랫은 개방연에서 한 옥타브 위에 음이 돼요 그리고 헤드에 있는 이 헤드머신 줄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헤드머신은 줄에 음정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타입의 기타는 6번 줄부터 4번 줄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이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줄이 조여져 가지고 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1번 줄부터 3번 줄은 반대로 생각하고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줄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이 낮아지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타입의 기타는 이제 전부 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전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이 낮아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율 튠업 혹은 튜닝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튜너를 이용해가지고 조율을 하고요 튜너는 워낙 다양한 종류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런 놈을 헤드 튜너라고 합니다 기타 헤드에 달아서 현의 울림을 감지해서 음을 표시해줘요 440Hz가 기본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1초에 440Hz 진동한다는 의미고요 참고로 클래식 관악기들에서는 442Hz로 튜닝을 하더라고요 보통 튜닝기에 왼쪽은 음이 낮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음이 높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됩니다 알고 계시면됩니다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요 딱 초록색이 와 닿으면 음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음이 D까지고 E까지 맞춰줘야 되니까 음이 지금 딱 맞았죠? 여기서 더 올리면은 F가 돼버리고 다시 낮아가지고 E보다 살짝 높으니까 E보다 지금 살짝 높죠? 이럴 경우에는 조금 지게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음을 낮춰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면 됩니다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제가 말한대로 이제 밀아레 솔시밀을 튜닝을 하시면은 기타 연주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렉기타 같은 경우에는 프랙탈 엑스펙스3에 내장되어 있는 튜너를 씁니다 튜닝을 하는 방법은 동영상을 하나 따로 첨부할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 녀석이 바로 엑스펙스3라는 녀석이고요 얘는 안에 여러가지 앰프들을 시뮬레이팅을 해 놨어요 그니까 비슷한 사운드가 나게끔 해 놨는데 너무 똑같아요 원래 실제 앰프 하고요 음 그리고 사운드로 대단해 일의 상태다 어 część 정말 네 아주 멋있는 사운드 этой either 아 응 땜 앙 애 iz 자 얘는 튜닝 튜너를 누르면 이런식으로 튜너가 나옵니다. 제가 세팅을 튜닝기로 변환을 했을때 사운드가 밖으로 안나오게끔 세팅을 해 놔주고요. 온풋 시뮬레이팅 된 사운드는 스피커 밖으로 안나올거에요. 6번줄이 아까도 제가 느꼈지만 튜닝이 낮아져 있죠. 튜닝을 올려주면 돼요. 이것도 낮아져 있네요. 계속 올려주고 4번줄 뒤 3번줄도 너무 많이 올렸죠. 이게 딱 맞네요. 2번줄 너무 많이 올렸죠 방금 마지막 1번줄은 맞네요. 이런식으로 저는 튜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원래 영상들도 얘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많이 만들거에요.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튜닝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제 레슨 영상을 따라올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항상 제 레슨 영상을 보실 때 튜닝을 먼저 하고 영상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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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